부등식과 미분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 간단한데 별로 특별히 할 얘기 많이 없어 왜 어차피 지금 했던 내용들 그대로 똑같은 방법을 써 프라임 구하고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에서 부등식을 보는 거지 방정식에서 등호를 부등호로 바뀌는 부등식이 될 거니까 특별한 얘기기는 없는데 근데 큰 틀은 똑같은데 짜잘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 얘기야 봐 뭐 어떤 어떤 구간에서 오케이 항상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야 항상 fx가 뭐 k보다 크다 오케이 혹은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야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건 이게 이 구간에서 fx의 최소가 최소값이 k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반대로 fx가 k보다 작다면 fx의 최대값이 k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 오케이 자 일단 지금 이 얘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부등식을 뭘로 최대 최소로 풀겠다는 생각이야 전체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최대만 볼 거고 최소만 봐도 되지 않냐 이거 오케이 그럼 빨리 원래 최대 최소의 마인디가 뭐였어 fa와 fb와 f alpa와 f beta 그러니까 뭐 극대 그리고 극소 그리고 뭐 구간의 양끝 오케이 얘네가 최대 최소의 후보였어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될까 근데 플러스 주의할 건 그러니까 초보정의 실수인데 중학교 때 떼고 떼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등호를 가 붙는지 안 붙는지 체크할 거야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에서 fx가 뭐 k보다 크대 됐냐 될까 근데 공교롭게 f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던 거야 요 새끼가 f가 예를 드는 거야 될까 그럼 k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k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k여도 괜찮다는 거지 이때는 이때가 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fa가 k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이때는 왜 여기가 뚫려 있거든 그치 얘는 지금 f의 지금 요 범위에서 f의 값은 아니니까 그치 k는 그 값이 돼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꿨어 그럼 여기를 포함하잖아 그러면 fa는 k보다 무조건 커야죠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그치 되니 그러니까 등호 붙는지 안 붙는지 체크하라는 거 그치 다쳤냐 열렸냐에 따라서 보란 얘기야 될까 되겠니 두번째는 그러니까 자 첫번째는 이마인드야 최대 최소를 풀거야 이제 알겠지 구간 내의 최대와 최소를 찾을거야 그치 오케이 근데 또 주의해야 되는 건 등호 붙는지 안 붙는지 체크하자 왜 그래서 정수 뭐의 범위 정수 뭐의 최대 정수 k의 최대 정수 k의 최소 라고 묻는데 이게 요게 답이었으면 그냥 fa k가 정수라면 그게 답이 될거지만 이거는 얘가 정수였어도 빼기 1을 한게 최소 그치 내가 원하는 값이 될거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되니 두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gx보다 크대 오케이 됐니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표현을 써볼게 이미의 실수 x1 x2에 대해 fx1이 gx2보다 크대 될까? 근데 잠깐만 이미 라는건 이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았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잖아 왜 랜덤하게 잡았는데 이게 성립했어 이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이 아닐까? 원래 보통 그래서 인의란 말은 모든이란 말이랑 바꿔서 서로 바꿔서 쓸 수가 있거든요 될까? 근데 이 그래서 지금 이 조건과 이 조건은 같은 조건이 아니야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모든과 이미이란 말 때문이 아니라 이 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얘는 그림이 이래도 f구 g야 그러면 x를 넣으면 다 높이 있잖아 그치? 얘는 이게 오케이야 이 그림이 근데 똑같은 그림이 이 그림이 봐봐 서로 다른 값을 넣어도 상관없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x1이었고 여기가 x2였으면 이게 gx2고 이게 fx1이니까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건 안되는 거 오케이? 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림 밖에 안돼 서로 다른 값을 넣었을 때도 무조건 f가 커야 된다는 거 그치? 이런 그림이야 즉 f의 최소가 g의 최대 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돼요? 그러니까 자 얘는 한꺼번에 봐도 돼 f-g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봐도 돼 하나로 취급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하나로 취급할 수 없어 오케이 f 따로 f의 최소 g의 최대 각각 구해서 대소 비교하셔야 돼요 식을 합치면 안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되겠니? 잠깐만 제가 혹시 얘기를 안 한 게 있나 잠깐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최대 최소로 볼 거란 생각 그렇죠 떨네요 내가 원하는 게 떨네요 제가 원하는 게 필 깍디 길 Angeles Helen ?". beğen 글 Hello à привет 에덴 أ Him 감사합니다. 자, 가볼께. 문제를 같이 보면서 봐줘봅시다. 이제부터 볼께. x가 양수일 때 분의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게 싫은거야. 빨리 바꿔놓고 시작하자. a는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5x 아니, 플러스 5x 제곱 더하기 4x보다 커 낫다. 라고 쓸게. 이걸 fx라 놓을게. 그림 그리는 경우가 a 넘길거야. 이게 f'이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4제곱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을까? 아, 3x 제곱. 그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죠. 1 3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생겼고 마 3분의 1과 2죠. 그러면은 감증감이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2일거야. 근데 0보다 클 때만 뭐라 하냐? 요 범위지. 근데 그게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최대잖아. 얘의 최대가 뭐보다?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꾸라고 그러죠. 최대 최소로 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2를 집어넣었어. 마 16 더하기 4 5 20 더하기 8 2 a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a 맵고 12 보다 크거나 같잖아. 최소값 12죠. 돼요? 될까? 어 얘도 볼게요. x키로 떨어진 곳에서 배달의 비용은 이거래. 비용이 이거야? 배달 요금이 이렇게 받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게 무슨 얘기야? 내가 받는 비용이 받는 금액이 내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거 아니야? 같으면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죠. 그치? 맞니? 근데 만약에 비용이 더 많이 나가면 손해인거잖아. 그쵸? 그니까 지금 이 말이 그냥 이거야. 2x3승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a가 뭐 보다? 비용 180x 더하기 4425보다 크거나 같아야되? 라고 얘기하는거죠. 될까? 근데 이 a를 가자고 넘기자고 a는 마이너스 2x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80x 더하기 4425지 맞니? 그럼 이걸 fx라고 할게 그럼 f'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80 마이너스 6으로 묶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0 대충 마륙 6 마오 그쵸?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 그쵸? 이렇게 생겼고 마륙이고 5죠. 될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건데 마륙이고 여기가 5인데 근데 xkm 떨어진거잖아 지금 거리잖아 그러면은 0보다는 큰 범위에서 아닌가? 그쵸? 여긴 볼 필요가 없다는거죠 거리가 어떻게 오면서요? 그쵸? 맞죠? 그러면 이때 최대값이 그치? a보다 작거나 뜨면 되는거 아니야? 또? 그럼 5를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250 그쵸? 마이너스 75 그쵸? 900 더하기 4425 되니? 그러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325네? 그러면은 4100이고 5000 그쵸? 5000보다 크거나 a가 최소값 a 5000 이렇게 하는게 오케이? 될까? 또 보죠 이게 문제야 봐봐 k가 뭔지 몰라요 그쵸? 근데 지금 x에 걸려있어서 상수라면 그것만 남기고 넘기면 되는데 혹은 상수를 넘기면 되는데 이건 지금 x 앞에 붙어있는 값이잖아 함부로 못 넘긴다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취급하는거야 마이너스 4k 3승 x 플러스 12를 이걸 fx라고 하는거야 오케이? 그래서 k 보셔야되는데 일단 프라임 보자 4x 3승 마이너스 4k 3승이지 잘 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게 개수의 미지수가 존재하네 그치 임수분해가 가능한지부터 체크해 되면 땡큐고 안되면 그치 범위를 나눠봐야돼 오케이? 봐 프라임에 프라임은 항상 임수분해할거니까 4로 묶으면 x3승 마이너스 k3승이지 4 x-k 이걸 곱셈공식 기억나시죠? 그쵸? 그럼 k는 하나 있어요 얘 볼게 얘 판매시 d좀 볼게 b제곱-3 ac 마이너스 3k제곱이지 그치?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작가놨잖아 그치? 그니까 여기서는 근이 안생긴다는거죠 k가 0이 아니면서 그치? 맞니? 그니까 지금 k가 0이 아니라면 얘는 근이 없어 그럼 그럼 프라임이 지금 k만 근이야 그치? f' 그럼 f는 이렇게가 근이 돼요? 그럼 여기가 x는 k일 때야 그러면 fx가 항상 0보다 커 났다는거 최소값이 0보다 커 났다는거 그렇잖아 k가 최소인데 그렇잖아 k 사승 k 사승 마이너스 4k 사승 더하기 12가 0보다 커 났다고 마이너스 3k 사승이 넘어가면 맞죠 맞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럼 k는 얘 4승근이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지 근데 k가 만약에 0이었어 그럼 어? 얘도 0이네 f' 4x 0 0 죽으니까 x 3승이지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0이네 어차피 똑같이 그지 그럼 이렇게 생겼죠 0을 집어넣었어 얘가 어차피 0이니까 0을 집어넣으면 10이지 오케이 성립 x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잖아 맞잖아 됐니 성립 하니까 그치 그냥 이 범위 안에 포함된거죠 k는 0도 그니까 루트 2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거든 오케이 이건 인수분해가 될 때였어 그치 요 상황이었다고 오케이 아니면 원래 다 그 k 범위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생겼고 이건 어떻게 생겼고 이거 어떻게 생겼고 다 받아야 되거든 그게 제일 모의고사에서도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가장 역같은 형태의 문제거든 오케이 자 얘는 그래 얘는 상수야 그치 상수 자리에 있어 그치 그러면 x4승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가 항상 0보다 크대 그럼 싫어 x4승 마이너스 많이 그럼 얘를 뭐 gx라고 할게요 여기 f가 있으니까 g'은 그럼 4x3승 마이너스 8x제곱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럼 4x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그리고 얘가 짝수만 있으니까 우함수일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었나 2를 넣었나 똑같잖아 루트 2를 넣었나 똑같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에 0이지 맞아요 그게 이 그래프가 항상 a제곱 마이너스 4a보다 커야 된다는 거 그치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럼 루트 2를 집어넣어봐 루트 2나 마이너스 2 루트 2는 똑같잖아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2 4승하면 4죠 제곱하면 2인데 빼기 8 되겠다 그치 a제곱 마이너스 4의 2가 그치 마사보다 작다고 그치 a제곱 마이너스 4의 2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고 그럴 수가 있네 잠깐만 a제곱 마이너스 4의 2 넘겼지 잘했지 4x 4x 3성 마이너스 8x 아 x제곱이 아니네 미안해 여기 잘못됐다 x제곱이 아니었어 4x였어 그냥 그럼 이겨내 그럼 이겨내 아예 다시 해줄게 자 여기까지 맞죠 그럼 여기도 4네 그치 미분하네 그럼 x3성 마이너스 1이니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지 맞아요 얘 근이 없는거 보이잖아 텀베티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새끼는 이렇게 생겼다고 맞잖아 그리고 x는 1 있더라고 1을 집어넣으면 3이지 근데 그게 a제곱-4a 보단 커야된다고 그럼 a제곱-4a 플러스 3이 0보다 작잖아 a-1 a-3 0보다 작다 1 3이니까 그쵸 이렇게 당하네 오케이 읽어볼게 자 닫힌 구간 여기서 f가 g보다 항상 커야났대 g보다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보다 커야났다는 거잖아 fx gx 그럼 넘겨요 x3승 죽고 x제곱 죽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a 보다 커야났다고 하나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걸 hx라고 하면 h' x제곱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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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증감증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데 내가 볼건 0과 2사이지 잠깐만 근데 2 대 1이잖아 여기가 딱 2지 0은 여기 있겠지 0 부터 2사이에서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a 보다 커 놨으려면 1을 넣은 최소값이 a 보다 커 났다는 거죠 1을 집어넣었어 1 빼기 3 더하기 1이 a 보다 그죠 a는 마이너스 작고 났다 최대값 마이너스 그죠 돼요 어 잘 봐 그래 이 표현 나왔잖아 서로 다른 값을 넣는 거니까 이건 이게 얘기하는건 이게 f의 최소가 g의 최대 보다 크단 얘기라고 오케이 그럼 f 따로 g 따로 그려야돼 f 프라임이 12x 삼성 마이너스 12x 제곱 맞아 12x 제곱을 끄면 x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생겼죠 될까 감증 잠깐 멈칫했지만 다시 여기 0 여기면 1 그치 그럼 1일 때가 최소겠네 1을 넣으면 3 빼기 4 마일이 최소야 그치 그리고 얘는 g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는 위치함수는 우리 아니까 굳이 프라임 안해도 되잖아 위치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b 4 분의 10이니까 3일 때 최대 마일 18 더하기 36 더하기 k 즉 k 더하기 18이 마일보다 작으면 작으면 된다고 그치 최대가 그럼 k는 마 19보다 작으면 된다고 답이라고 오케이 요렇게 들어가는 얘기야 오케이 Wir 수도 퇴밍 로 acontece Il membro kil